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앞에서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소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가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 삶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장신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롭게 장신공동체 우리 장신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신대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꿈을 꾸고 사는 위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꿈을 꾸고 사는 장신대에 여러분이 장신인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33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의 거인 중에 한 분이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거든 여러분 저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가 아니라 저 아차산 밑에 있는 장신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 이 조국의 미래가 바로 그 학생들의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다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종로학원에 들어가서 재수를 해서 장신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저 같은 사람이 장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고 잠든 날이었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글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닮고 싶은 길선주 목사님 이 깊은 성교사님 같은 분이 공부하신 그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새로 알게 된 거는 어쩌면 그 목사님은 그 당시 학부가 아니라 신대원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달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재수를 해서 학부부터 다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학부가 중요하냐 신대원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기쁘고 감사드리는 일이 없죠 그래서 정말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그 기도를 드리고 수업하는 교수님 교수님들이 다 들어오시면 기도를 하시고 아마 지금도 그렇죠? 그때마다 너무 모든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들이 여러분 학교 시간에 요즘에 많이 이것저것 배우시겠지만 사실 졸업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 주시고 강의 시간마다 반복해 주셨던 그 교수님의 표정 그리고 그 신악함의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려주셨던 그 교수님의 가르침은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장신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부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장신인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신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부른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든 신학 사역을 하든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이 장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이 있죠?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예 얼마나 빨리 죽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느냐가 여러분 빙빙 돌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의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중에는 장신공동체가 된 다음에도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죽지 않고 주의종의 길을 가면 주의종의 길이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죽기 싫어서 다른 길을 가면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 것으로 삼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기호와 개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그 결단을 하루빨리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꼴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속으로 곪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기철과 손양원의 그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과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교회는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지식과 그 지식 중에는 죄송하지만 신학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청명한 머리와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강아지를 저도 키워봤는데 강아지만 키워도요 비유가 너무 좀 유치하지만 그 강아지가 자랄 때 보는 그 기쁨과 그 강아지가 성장한 것을 볼 때 그 보람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손! 이러면 강아지가 손! 이것만 한 일주일 훈련시켜서 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영혼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서 그분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발견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세상에 성공이나 가치가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한 영혼이 아이폰보다 귀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세계의 영웅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학교의 한 영혼이 아이폰만 하지 못합니까? 그 일론 모스크가 만든 테슬라만 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 이 썩어져가고 늙어져가는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격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더 크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목회는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 잘했다는 얘기가 교회사에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찬양인도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그런 목회적 스킬에 관심이 많아요 맨날 세미나에 관심이 그러니까 막 두려워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아 교인 앞에서 어떻게 쓰지? 나는 인격도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지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 현장을 두려워하는 게 내 모습을 갖고 쓸라 그러니까 두렵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요 예화도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근데 막 설교를 막 특별히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막 찬양 인도를 뭐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고 무슨 새로운 소많은 무슨 시스템이나 서구나 미국 교회에 발전된 교회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고 무슨 그분이 신학적으로 다 여러분보다 못 배운 분들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이름이 손양원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손연준이었어요 연준 그랬는데 애양원 교회를 섬기시게 되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양원으로 바꾸셔서 손양원이 된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큰 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큰 은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같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교회에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여 제가 죽을 때 큰 은혜 교회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먼저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 다음에 큰 은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부르든지 어떤 좋은 설교 자리에서 저를 초청하든지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는 큰 은혜 교회를 위하여 부른받았고 여기서 죽으면 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목사보다 교인이 사랑이 훨씬 많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일 사랑이 없는 인간들 중에 한 부류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시기하고 목사들끼리 질투하고 조금 어느 목사가 잘나간다 그러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목사보단 좀 낫지만 그 다음 분들이 제가 보면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도 어느 교수님 강의 인기 많다 그러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어느 교수님 강이 먼저 찬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뭐 이러고 교인들은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에 대하여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죽겠다는 결심만 하면요 교인들은 늘 주님 다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예 애양원에 가면서 이름을 양원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꾸고 싶었어요 이 큰 은혜 그랬더니 약간 이단 같아가지고 이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학교를 계속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안 하느라고 그 아버지가 학교 신사참배 하는 날마다 안 보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잘 못 다니시고 일본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중앙교회를 출석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나카타 주지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감격을 하고 특별히 나병 환자를 섬기시는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평생 이 나병 환자를 위하여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지종단인 장신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평생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왜 괴롭냐면요 실제 섬길 때 오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여자친구가 이 여자, 저 여자, 남자친구가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는 형제들이 자매한테 인기 많고 형제들한테 인기 많아서 남자친구가 6개월마다 막 바뀌고 잘생기네, 돈 많으네, 똑똑하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가 좋을 것 같지만 주로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막 이 교회에서도 불러주고 저 교회에서도 불러주고 다 막 불러주는 데가 많은 신학생과 전도사와 목사는요 팔자가 4 나와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죽는다 난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주여 이 교회에서 저를 쫓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 날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머리도 나쁜데 머리 좀 쓰지 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서울대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애들이 많아요 뭐 서울대 애들이 거의 다 해요 청년분은 학부 대학원 박사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머리는 걔네들이 우리보다 조금 좋지 않습니까 머리도 나쁜데 머리 좀 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요 목해와 사역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름까지 양원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든 한번 이름을 바꾸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꾸 무슨 세상적으로 인기 많은데 그런 데 가니까 목해가 힘들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근데 다 가고 싶어하는 데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아예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55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33회로 바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시죠 아까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여수 나병원 애양원교회에 부임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들의 고름을 빨아가면서 그분들을 섬기시다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940년 9월 25일 수요예배 들으시고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신형을 받아요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옥고를 5년간 견디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손양훈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손양훈 전도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목사냐 평신도냐 내가 박사냐 학사냐 내가 직업이 뭐냐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난 단임 목사가 아니니까 요만큼만 헌신하면 되지 나는 아직 목사고 아니니까 교회에 그렇게 다 헌신할 필요가 있나 난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지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사냐 전도사냐 평신도냐 박사냐 학사냐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 속에 욕망이 들어있느냐 내 가슴 속에 교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목사라도요 설교해요 설교도 하고 선교사예요 선교지에 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자기의 노후가 더 중요한 목사들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 있지만 선교보다 자기 자식의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목사하고 아무리 큰 교회 뭐 해도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육 전도사든 신학생이든 일반 대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공이 신학이든 기독교 교육이든 교회 음악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속에는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사였어요 그때 이분이 무슨 석사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옷고를 치르고 나와요 그 다음 뭐 다 아시는 대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 순교했을 때 했던 그 유명한 기도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건을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순교의 감사의 제목 여러분 결혼해서 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애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자기 자식의 목숨이 자기 목숨보다 얼마나 귀하지 그 다음 이분은 마침내 1950년 순교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도망가라고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장신의 동산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단하고 떠나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결단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여러분 결심이 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그냥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양원의 심장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단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지식과 나의 잘남과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